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어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어 모세가 주님께 부르지셨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거라 나일강을 친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레베 바위에서 내 앞에 서 있겠다 내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와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비하였다 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 2독서 사도 파오로의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울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울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우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내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울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울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이의를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대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대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슬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씨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울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오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는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수를 주제로 하는 대화이고 다른 하나는 진실한 예배를 주제로 하는 대화입니다 생수를 주제로 하는 첫 장면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진정한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에 대하여 말씀하시지만 여인은 현실적인 의미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화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한 걸음 나아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실한 예배에 대한 주제에서 예수님과 여인은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하는 구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여느 유다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생수에 대하여 나누는 어색한 대화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예언자로 깨닫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지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고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믿음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하여 다른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며 믿고 증언하는 것은 복음이 제시하는 믿음대로 실천하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오늘 복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같다 감사합니다.